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0일 화요일 안골라 골방라디오 시작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목이 갑자기 인사를 하려니 죄송합니다. 저는 JTBC 국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혜미 기자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한 번도 실명을 깐 적이 없었는데 오늘 김혜미 기자가 실명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금 복귀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목이 좀 감겨있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아니, 말 안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와서 말을 하려니까 목이 매네요. 어떻게 좀 적응이 좀 되나요? 이제 지금 복직 이틀 차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잠깐 복직, 휴직을 하고요. 지금 1년하고 조금, 1년 반인데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육아휴직과 또 제가 해외에 나가야 되는 일이 좀 있어서요. 해외에 나가서 이런 저희 사사로운 휴직, 사사휴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육아휴직에 이어서 사사휴직까지. 어디에 가 있었나요, 그동안? 네, 저는 미국에 LA에서 있다가 일주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복귀를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든든한 전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주제는 저출산 플러스 조리원입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스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이 엄청나게 기사들을 많이 썼어요. 그랬는데 제목들을 한번 볼까요? 제목을 보면 한국 출산율 이후 알겠다. 낮은 저출산 이후 알겠다. 산후 조리원에 가서 혀를 내두른 뉴욕타임스 기자. 강남 조리원에 입소한 NYT 기자. 한국 출산율 이후 알겠네. 2주에 800만 원 조리원 경험을 한 NYT 기자. 한국 낮은 출산율 설명되네. 이렇게 지금 한국의 저출산이 굉장히 이 고비용의 조리원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라는 식의 지금 그런 제목들을 줄줄줄줄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기사를 읽기 전에 설마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조리원 비용, 그 단 몇 주간 발생을 하는 그 비용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뉴욕타임스라고 하는 권위있는 신문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좀 너무 단순하게 접근했다라는 거에서 약간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제목이죠. 그렇죠. 상당히 실망스러웠어요. 아니, 이 저출산이라는 굉장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유럽 국가들도 사실 오랫동안 겪어온 문제였고 그랬는데 상당히 논의가 많이 진전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나라는 비싼 요리원 때문에 그런다?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오늘 먼저 한번 분석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산후조리원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야기들, 저출산에 대한 얘기들 한번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먼저 뉴욕타임스 기사의 제목입니다. 제목만 보면은 새로 처음 아이를 낳는 엄마들, 서울의 엄마들이 3주 동안에 기저귀 가리, 그 다음에 숙식을 해결을 한다. 조리원에서. 뭐 이런 이야기예요. 제목만 딱 봤을 때는 뭐 좀 그런 느낌이죠? 아, 일종의 르뽀 형태의 기사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제가 좀 줄을 좀 쳐봤어요. So, where few people are deciding to have children because of high cost. 자, 이게 비싼 비용 때문에 음, 좀 출산이 좀 줄어드는 아이를 낳기, 낳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적은, 적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 라는 얘기죠. 지금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소제목에서 저출산을 이 비용이랑 지금 연관지은 거는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주 잘 읽어주셔서 알겠지만 제가 뭐 미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저희가 보면 비용의 문제랑 연관지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조리원 문제, 조리원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비용은 한국의 출산율과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소제목이 달린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기르고 하는 그런 어떤 양육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거일 가능성이 큰 거지 지금 직접적으로 산후조리원의 비용과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소제목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 슬라이드랑 캡쳐본을 보죠. 자, 이제 이분이 뉴욕타임즈 기자고 한국 기자가 아니에요. 지금 동아시아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자라고 스스로를 소개를 좀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본인이 직접 애를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에 있는 조리원에서 실제로 3주 동안 지내보고 그곳에서 인터뷰한 사람들, 다른 또 아기 엄마들과의 인터뷰 직접 참여해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르뽀 형태로 지금 기사를 써본 건데 사실 기사가 내가 진짜 경험해보는 기간이 2주가 넘어가는 기간이다. 이 정도 경험하고 사실 르퍼를 쓰게 된다면 굉장히 자세한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썼을까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조리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앞부분에 많이 등장을 했죠. 네. 보시면 뭐 사진을 굉장히 또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4년 전에 낳다 보니까 아, 4년 전? 네. 그리고 아마 이 기사에 등장한 산후조리원은 한국에서도 시설 좋기로 유명한 산후조리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4년 전에 기억을 제가 한번 되짚어봤더니 일반 조리원들보다는 조금 좋은 시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지금 한국에 있는 산후조리원들에서 산후조리원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조금 더 호텔식으로 제공되는 그런 산후조리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자, 이 아이를 출산한 그러니까 산모에게 제공되는 그런 식단 이런 것들도 사진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산후조리원을 가봤더니 간호사들과 영양사 그리고 심지어 소아과 의사까지 전부 갖추고 있더라. 이 안에서 완전히 원스톱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숙식 플러스 행여나 아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의료에 관찰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도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100%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지금 애 낳은 여성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서비스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물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호텔 같은 마사지, 조금 더 호텔 같은 식사, 조금 더 편안한 침대와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이 다르지 사실 이 기자가 처음 경험해봤겠죠. 경험해보고 물론 이제 자세하게 쓴 룩보기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지만 이제 한국 여성에게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거나 새로운 사실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뭐 기사의 후반부에 또 등장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약 80%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산후조리원 가면은 사실 저런 거 기대하고 가는 거지 새로운 건 없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인들에게 한국 산후조리원이 신기하기 때문에 이 기사가 뉴욕타임즈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기사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경험을 해보면 미국의 산후조리원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LA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대도시 중에 하나이지만 LA에 와 있는 이제 어떤 산후조리원들이 다 대부분 한국 시계, 한국 기업이 진출했거나 아마 이 지금 뉴욕타임즈에 등장하는 이 산후조리원도 미국 LA인가 뉴욕에 그 산후조리원을 두고 있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분정까지는 했다. 그러니까 진출을 하는 거죠. 아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주변인들이 출산하는 미국인 출산을 한 두세 커플 정도 지켜봤는데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진 않고요. 산후조리사 도움을 좀 받으면서 그렇게 좀 산후의 이런 관리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자체가 좀 신기한 문화였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산후조리,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는 산후조리원이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산후조리를 하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후조리원 같은 대부분 가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국 산후조리원 지인들이랑 제가 그때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잠깐 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이모님이라고 그러죠? 집으로 오시는 이모님들이 산후조리사라고 불리는 거기에서는 이제 조금 둘러라는 영어로 이제 이름으로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둘러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출생,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산후, 이모님이, 저희는 그냥 이모님, 산후조리사인데 산후조리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집 안에서 낳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걸 도와주시는 이모님들이 계시고 케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산후조리사 같은 미국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미국에서는 한국,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모님 같은 산후조리, 이모님들을 집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산후조리원 이용하지 않고. 어쨌든 그거는 아니네요. 가령 예전에 약간 우스갯소리기는 하지만 가령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는 아침에 자전거 타고 산모가 병원 갔다가 아기 낳고 애를 앞에다 태우고 자전거 타고 집으로 돌아오더라. 그런데 많이는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의 뭐 아까 말씀하신 80%라고 했지만 만약에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 나머지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산후조리사들이 다 와서 이모님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원이 가능해요. 국가에서도. 아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런데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다수가, 다수라고 제가 정확한 비유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산후조리사를 이용, 서비스를 개인 돈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집에서 스스로 케어하죠. 한 이틀 정도면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뒤로 이제 스스로 케어하죠. 제가 볼 때는 스스로 하기보다는 가족의 케어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과 그렇게 좀 케어를 받게 되어 있죠. 어쨌든 혼자 가서 그냥 애 딱 낳아가지고 그냥 돌아온다. 이 정도의 그런 건 아닙니까? 그건 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하루 정도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그 케어하는 부분은 산후케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또 아주 세심한 케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실제로 아기 낳고 2, 3일 후에 아기를 안고 돌아다니는 엄마들도 제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많이 갔습니다. 어제 이제 출산하러 간다 그러더니 정말 갓난아기를 데리고 며칠 만에 병원에 나오면 일단 같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요. 그렇군요. 조금 우리나라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외국인들은 별로 그렇게 산후조리의 필요성을 혹시 못 느끼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미국인들의 인체 구조가 우리나라보다 여성들의 그런 굉장히 악이 낳고도 회복이 빠른 몸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그건 약간 확인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를 좀 외국 여성들이 좀 쉽게 낳는 건 아니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이후에 회복 과정에서 이제 어떤 한국처럼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인식들이 막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한참을 쉬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동양적인 그런 사고 방식에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들의 도움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남편의 도움과 케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저는 그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은 아기가 나왔지만 사실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일단 출산 휴가도 많이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출산 휴가에서도 이제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아이돌봄이 아직은 한국 남성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 이제 본인이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는 데 서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일단은 미국의 인식은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남성들의 휴직도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면 한 일주일 정도 회사에서 어쨌든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기존에도 이제 어쨌든 가사일이라든가 이런 분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나왔을 때는 분담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얼굴이 좀 빨개지신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 과거에 힘들었던. 지금 갑자기 화가 나. 그런 상황인가요? 알겠습니다. 저희 남편의 그때 일어났던 행동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죄송합니다. 잠시. 그래서 어쨌든 다시 그러면은 이 기사로 좀 돌아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보죠. 일단 뭐 산후조리원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뭐 럭셔리하고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여기에서도 제가 좀 줄을 좀 쳐놨는데 아직 지금 화면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만 좀 기다렸다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쪽에서는 한국이 산후원을 얼마나 많이 산모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0명 중 8명의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산후조리원의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산후조리원은 예약이 굉장히 밀려 있다. 그러면서 한 명 어떤 사례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산후조리원 굉장히 유명한 고가의 산후조리원에 예약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더니 그쪽 산후조리원 측에서 말하기를 마치 이제 전화한 거야? 라고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가 이미 7주밖에 안 지난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오는 순간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해야 될 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독특한 케이스겠죠?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정도는 일단 뭐 한국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보면 뭐 한 14주? 아이들이 아이가 이제 한 성별이 나올 때쯤? 네. 네. 성별이 좀 나오고 이렇게 좀 컸을 때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워낙 유명한 또 조리원이고 이런 조리원들은 또 소수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과장된 이야기가 있지 않나. 저 같은 경우에 동네 조리원을 이용하다 보니 뭐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 기억에 20주? 뭐 하여튼 반 정도 지나서 했을 때도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렇군요. 좀 다르겠죠? 저는 솔직히 이 조리원 가본 적이 있어요. 이 기사, 뉴욕타임스 기사에 나오는 조리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제가 선배가 돈이 많다는 얘기, 부자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런 조리원까지 출입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저는 아이들을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안 했어요. 저희는 사실 다 집에서 했었고 이건 좀 TMI가... 선배가 직접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바람직한 케이스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이거는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여기서 좀 얘기하기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가봤는데 그게 저의 굉장히 친한 친구, 친구 부부가 여기서 이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친구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축하해주려고 이 산후조리원을 갔는데 받아들여주더라고요. 연애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서 만나고 아이도 구경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때 그 시설에 굉장히 놀라서 여기 얼마쯤 해?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는 일반시를 해서 사실 상당히 오래된 얘기이긴 해요. 이게 벌써 여기가 2008년 이때 나온 시작한 조리원이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10년, 11년 전이었는 기는 한데 그때 당시 돈으로 800만 원 정도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요? 2주일에 800만 원. 그러면 지금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얘기한 것과 비슷하네요. 지금은 이제 천만 원 정도라고 보면 훨씬 그때보다 어쨌든 오르기는 했겠죠. 지금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뉴욕타임즈에서 지금 6천불로 기사가 나왔죠. 6천불이라고 돼있나요? 네. 여기 지금 비용이.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인들의 한국 기사에서 출산율 하면서 비용의 헉 이런 류의 기사에서 지금 금액이 그 정도로 800만 원 정도라고 나온 걸로 나와 있는데요. 2주에 800만 원이면 이제 한 달에 하루 일주일에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추가 비용 같은 거 다 붙거든요. 이제 마사지 비용, 식사 업그레이드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붙는데 그거 빼고 아주 기본만 했을 때 800만 원이라는 거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정도면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산후조리원 지금 아주 좋은 시설은 아니더라도 2주 예약하면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300만 원은 그래도 좀 마사지도 몇 번 받는 거 이런 기본 패키지로 해서 그 정도 된 거니까 아마 여기는 그런 부분까지 다 합친다면 금액은 훨씬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도 마사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진짜 그냥 완전 가장 저렴한 걸 선택을 했었다. 그런데 너무 운이 좋아서 자기가 예약을 했던 방에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안 빠지면서 마치 비행기 좌석이 업그레이드되듯이. 그런 행운을. 그런데 이게 사실. 그 방이 한 2천만 원쯤 하는 방이었다고요. 그렇군요. 거기서 그래서 14일 가까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미국의 비용이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이걸 비용을 헉 할 일은 별로 제가 볼 때는 미국 물가로 따지면 헉 하는 비용은 아니지 않을까. 좀 저렴한 건가요 미국에서? 미국은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절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아까 그 둘러? 둘러? 네. 둘러를 만약에 쓸 경우. 아름이 거의 원어민 수준이신데 둘러를 쓸 경우에 제가 한번 따져 봤어요. 그 한국 이모님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내가 애를 낳았다. 그런데 한국 이모님이 오신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일주일 정도밖에 조류원은 안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기준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일주일에 그럼 4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미국에서 이모님이 오셔서 같이 자고 먹고 하시면서 아이를 봐주신다 그러면 일주일 6일 일하신다 기준으로 한 2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 산후조리원이 비싼 금액은 아니죠. 물론 이제 한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6,000불이다 이러면 막 헉 하는 비용은 이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만약에 미국 산후조리사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인 미국식의 사람이 온다. 한국 이모님이 아니라 미국의 산후조리사를 불러서 내가 케어한다. 그랬을 때는 6일 정도 만약에 밤낮으로 온다고 하면 한 870만 원 정도 됩니다. 어우 많이 비싸네요. 네. 한 달 따져보니까 6,720달러 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6,700달러니까 거의 여기 산후조리원 지금 비용과 거의 비용보다 더 비싼 거죠. 일주일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네요. 한국에서도 이런 고가의 고급 산후조리원에 갈 사람들이라면 미국에서는 산후조리사를 부를 것이고 그런 사람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리저너블한데? 네.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이 기사가 지금 한국 언론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아, 이게 너무 비싸서 우리가 애를 한국 사람들이 애를 못 낳는다. 이런 차원으로 쓴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그런 취지로 쓴 기사는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이게 어쨌든 한국의 아이를 기르는 양육하는 데 쓰이는 어떤 비용의, 고비용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부터 쓰이는 비용들이 더 크다. 이런 취지의 기사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사가 이제 중간 부분 2호까지 왔는데 뭐 산후조리원이 비싸네 어쩌네? 지금 이런 얘기를 전혀 출산율이랑 연결해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산후조리원을 이용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굉장히 인기도 많대. 근데 이제 비싼 것들은 수천만 원씩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더라. 나는 그 정도까지는 이용은 안 해봤지만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가 지금 바로 이제 결론으로 들어왔어요. 결론 들어왔는데 그냥 산후조리원을 쓰는 이유 그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산후조리원을 하는 거는 일단 뭐 OK라고 하더라도 산후조리원 이후의 비용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다. 이건 어쨌든 시작일 뿐이다. 한국.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고 이후부터 드는 양육비용 때문에 한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취지로 기사를 쓴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지금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무슨 막 분석하고 이 고비용의 산후조리원과 연결지어서 쓴 기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이후에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게 부담이다라는 것도 분석이 아니라 네. 그게 이제 동기들에. 그렇죠. 그냥 윤석열을 그냥 전한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돈 많이 들어갔던데 걱정이에요. 그냥 그런 얘기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10명 중 8명이 산후조리원에 간다면 미국은 돈 있는 사람들만 이걸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중간 이후도 마찬가지 산후조리뿐만 아니고 양육비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이후에 학원이나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 있는 사람은 하고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을 다 공교육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교육에서 소화시킨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 비용으로 개인의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내 비용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그 비용으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이후에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 제가 조금 더 나가서 이 뒤에 기사들을 마무리한다면 이 뒤에 만약에 제가 기사를 쓴다면 그런 내용들을 넣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근데 미국 기자는 거기까지는 전혀 나가진 않았고요. 선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산후조리원 비용도 이렇고 근데 그 이후부터 드는 그 고비용이 문제다 뭐 이런 취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가 어떤 건지 이제 봤어요. 근데 도대체 제목이 왜 다 이렇게 뽑힌 걸까요? 한국 기자들이 쓴 기사는 왜냐하면 이게 미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본 우리나라 조리원도 이렇게 비싸대 라고 하는 그런 공감과 어떤 그렇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목의 분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출산율을 어떻게 보면 분노를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거 때문이라고 미국 기자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다고 라고 하는 분노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포인트여서 아마 많은 한국 언론들이 또 그 부분에 주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선배 JTBC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JTBC는 정확한 보도와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JTBC, JTBC 국제팀은 정확한 보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거기서 말 더듬으시네요.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 어쨌든 뉴욕타임즈 기사와는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과는 다소 좀 다른 방향의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용 보도가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한국의 낮은 출산율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비용의 산후조리원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내용이 그쪽 고비용의 포커스를 맞춰놓은 기사가 아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좀 화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너희는 출산율이 높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어? 남의 집 일이라고 그렇게 심플하게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NYT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NYT였습니다. 이제 이런 저렴한 수준의 제목과 그런 내용을 달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희는 봤고요. 그래서 역시 국제뉴스를 보려면 JTBC 국제뉴스를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사실 해적방송이라서 아니에요? 제가 사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사실 컨셉 좀 이해를 못하고 왔는데 이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굉장히 충성도와 로열티가 높은 부장님이 듣고 계신다는 부장님이 듣고 있나요 지금? 네. 모르겠습니다. 큰일인데군요.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방송을 하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을 컨셉으로 회사의 보도 방향과는 다르다. 그럼 JTBC 국제뉴스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 뉴스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기사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인용 보도를 할 때는 좀 제목이 다르게 나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저출산 뭐가 문제일까? 그 얘기 조금 해보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선배는 아이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그 아이를 낳길 잘했다? 못했다. 네. 지금 잘했다 못했다. 아직 너무 오래전이라 사실 좀 까먹는 감이나 어떤 그 느낌을 내가 몇 살이죠? 아이가? 첫째 아이가 몇 살이죠? 첫째 아이는 고등학생 고등학생. 그러면 어림잡아 15년으로 봤을 때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아이를 낳겠다? 낳지 않겠다? 이분법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사실 아 이럴 거면 낳지 않았던 게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저는 사실 아 이 아들아 미안하다. 4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거 아들이 들으면 안 되겠는데 아들 아직 뭐 잘 지금 분간을 못하는 그런 4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니 조금 더 신중하게 근데 결국에는 나았겠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과 저의 정신적 제가 근데 지금 너무 혼자 흥분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긴 하지만 저의 정신과 경제적 정서적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그게 꼭 돈뿐만이 아닙니다만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이를 좀 일찍 낳아서 좀 빨리 키운 편이기는 한데 만약에 주변에서 그래서 정말 많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애 낳은 거 후회 안 해? 애 낳으니까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느낀 그대로를 얘기를 했고 대신에 이제 주변에다가 제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나는 뭐 딩크다 혹은 뭐 나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이 낳는 게 좋아 라는 식으로 얘기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정말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고 그 안에서 그 부모가 전부 본인의 어떤 커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 생각대로 추진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는 낳아보니 이런 게 좋더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최근에 미국에 갔다 왔다 온 사람으로서 사실 잘 알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의 미국에서의 생활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일단 출산에 대한 그 출산과 아이에 대한 아이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그건 왜냐하면 아이들이 낳아 놓으면 조금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예를 들면 공교육,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좀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자기가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 거에 대한 좀 한국 사람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인식이 좀 달랐고요.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로 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제 나이 또래에 엄마들 중에 하나인 엄마가 거의 없었어요. 미국인의 경우에는 미국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물론 출산율이 미국과 저희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라서 공부 좀 못 해도 조금 못 나도 이 아이들이 각자 자기 밥 먹고 살 수 있는 밥벌이는 할 수 있는 아이로 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령 한국 부모 약간 뭐 티피컬 전형적인 한국인 부모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애가 만약에 눈 뜨자마자 잠자는 시간까지 정말 만약에 핸드폰만 붙잡고 있다든가 게임만 하고 있다 그런 아이를 봤을 때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 아이에게서 핸드폰을 뺏든 어떻게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얘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인 부모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을까요? 뭐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건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아이가 그냥 아이 어떤 뭐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나면 사회 속에서 얘가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불행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일자리를 구하고 자기가 그 안에서 또 어쨌든 행복을 느끼고 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믿음 그런 사회라는 그런 나라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랑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경제 규모라든가 다르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치열한 어쨌든 경쟁과 수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어쨌든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그렇고요. 거기는 워낙 저희와 기본 소득조차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꼭 내 아이가 가령 뭐 구글, 애플 이런 회사를 들어가지 않아도 만약에... 아 못 들어가죠. 대부분이. 대부분이 못 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못 가는데. 제가 비록 저희 아들을 구글러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4살짜리 아들에게 구글러라는 별칭으로 제가 장난처럼 부르긴 하지만 못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쨌든 밥 먹고 살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면 저는 뭐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믿음과 그렇게 잘 하지 못해도 이 아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되게 재밌게 지금 들은 부분이 사실 사람들이 어떤 본인이 본인의 조국에 대한 그 믿음이 좀 더 내 아이가 정말 인류로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아도 그렇죠. 그렇죠. 아이가 그냥 어떻게든 잘 살건하고 건강하면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그러니까 뭐 경제 규모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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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데 그냥 공교육만으로 거기도 사교육이 엄청 있죠. 있겠죠. 그런데 소수들이 하는 거고 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아이가 자기가 어쨌든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엄청나게 1%로 살 수는 없겠지만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먹을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건 아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건 한국과 미국이라는 너무나 다른 환경과 갖고 있는 것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자원도 다르고 그런 부분에 와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희가 우리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로 해요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방금 얘기한 부분은 저출산의 이유 중에 하나로 가령 높은 사교육비 이런 쪽의 얘기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출산 얘기하면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얘기하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한국에 비해서 미국이 집값이 싸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고요. 렌트비가 비싸고 또 집을 샀을 경우에 세금 이런 비용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한 번 제 2의 삶의 꿈을 꾸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만 아, 물론 안 되겠다. 미국으로 한 번 가볼까? 아이를 한 번 피워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튼 농담이고 하여튼 집을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물론 당연히 같은 평당 면적이라고 하나요? 거기는 이제 면적 자체가 넓은 나라니까 우리나라처럼 좁은 집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그게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30평대 이런 아파트를 샀을 때 거기는 아파트가 없고 일반 주택들이 많잖아요. 좋은 환경에 그 정도의 규모의 주택을 사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남은 당연히 집과 비싼 동네들은 좀 다르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 통계를 보면은 이데일리에서 지난해 말에 M&M 전략연구소라는 곳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수도권의 30대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 희망 자녀 숫자.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많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애를 안 낳겠다라는 사람은 9.1%밖에 안 되는 걸로 봐서 91% 정도는 아이를 갖겠다라고 희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출산으로 가면은 그런데 애를 못 낳는 경우가 많겠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한 가구당 한 명을 못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저출산 이후 과도한 주거비용, 육아비용 그 다음에 본인들 문제인 경력 단절 부분 그 다음에 교육 문제 이게 사교육비가 아닌 육아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높네요. 보통 육아비용이 교육비를 제외하고 나면은 뭐를 의미하는 거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교육만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해야죠. 교육비가 아마 그 비용 중에 이게 같이 평가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먹기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많이 들죠. 장난감도 사줘야 되고 그런 거 있겠죠. 어쨌든 주거비용을 굉장히 높게 꼽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게 굉장히 와닿는데 저희 이제 가족이 네 명이다 보니까 네 명이다 보니 사실 이제 방이 세 개는 있어야 뭐가 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둘이서 한 방 써라 이게 됐지만 지금은 다 각 방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방이 없는 상황이라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비싸죠. 그렇죠. 집을 좀 넓히면 어떨까. 나도 좀 내 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방이 네 개 있는 골방에서. 이런 골방이어도 좋아요. 진짜. 책상 하나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원이 없겠는데 어쨌든 참 집을 좀 넓히려고 생각을 해도 비용이 확 비싸지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이 있는 게 이게 주거비용으로 확실하게 연결이 되는구나. 뭐 그 부분이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이고 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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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 집 마련하고 특히 이제 애가 있으면은 이 주거의 불안정을 할 수 없기 그걸 좀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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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하다 보면은 이 부부가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 하나도 못한. 네.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자녀 가구 생활비, 주거비, 자녀 교육비 지금 차지하는 비율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남는 게 없다. 진짜 없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뭐 최근 표기의 자료였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미국은 어떻게 그 인식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드리는 네. 그걸 한번 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도 분명히 이런 설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군요. 자. 하여튼 오늘은 뉴욕타임스가 쓴 기사 그 산후조리원과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내일은 어떤 주제로 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는 오늘 화요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네. 수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 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주